우리 이해해보자 자 우리 퍼즐 2번 자 해볼까요? 우리 퍼즐 2번 같이 어 맞았어요 여기 왔고 오 잘하신다 잘하시네요 오 여기 쫙쫙 맞고 이야 어머니 잘하네 어 노란색 거기 딱 맞추시고 여기 거기 맞았고 마지막 하나 어디 놓을까요? 이렇게 딱 숫자 2 맞았어요 잘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괜찮아요? 응 일단 2번 맞추면 괜찮은 거 같아요 숫자 3 해볼까요? 3 숫자 3 한번 하는 거 딱딱 맞추신다 한번 하는 거 딱딱 맞추신다 여기 딱 맞추시고 잘하신다 너무 잘하는데 어머니 한번 하니까 그렇게 거기 놓고 이제 두 개 나왔네요 여기 딱 놓고 마지막 하나 어디 놓을까요? 와 맞았어요 숫자 3 숫자 3 잘 됐어요 잘 됐어요 무이트 해완수 하늘 못하지 재화